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여쿠입니다 해외 유명 서점에서 방탄단의 10주년 기념 오피셜 북을 판매하는 엄청난 현장이 공개되어서 해외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방탄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오피셜 북 비욘드 더 스토리 비트에서 10년간의 기록이 전세계에서 출판되었는데요 비욘드 더 스토리 비트에서 10년간의 기록은 판매 시작하는 곳에 미국에서 전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세계 곳곳에서 폭발적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단의 10주년 전 오피셜 북에 판매를 시작한 해외 유명 서점은 엄청난 현장에 공개되어서 해외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7월 10일 해외 언론들은 필리핀 최대의 서점인 내셔널 북스토어의 비트에서 데뷔 10주년 기념 오피셜 북 판매 현장을 긴급 보도하는데요 수많은 현지 방탄단 팬들이 비트에서 데뷔 10주년 기념 오피셜 북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판매 현장에 모여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내셔널 북스토어 매장 곳곳이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환상적인 보라색 조명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셔널 북스토어 매장의 주요 폭로에는 7명 방탄단 멤버들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대형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비트에서 오피셜 북 판매 현장이 모두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이었습니다